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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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네.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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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4층으로. 그냥 메무실에서 열어주세요. 메무실에 올게요. 제가 4층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. 잠시 꿈꾸면 지나가겠습니다. 네. 네. 이 시세이가 있고요. 이리 virtues. 재석이 형 어디가 떨어졌어요 형 어떻게 힘으로 하시게요 이제 형 저 못 되잖아요 누구랑 계셨어요 소중하게 얘기할게요 또 가려고 그러죠 누구랑 한 번 넘겨요 형이랑 부딪히는 거 너무 피곤해요 두 계단만 내려가면 광수 있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같이 가요 앞장 가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 등판을 너한테 어떻게 보여 봐 이게 형 그럼 형 내 뒤에서요 도망가면 형 나 진짜 끝까지 광수 등이 있어 선선을 몰라 도망가지 마세요 진짜로 야 너 정말 도망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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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광수형이요? 광수형이요? 하시옵하 여러분들. 어떻게 하더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제가 둘 다 보내려고 해서 걱정은 아니에요. 그냥 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.